네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도 역시 공룡 로라석이 쪄서 지금 이제 규산염으로 석염으로 되어 가는데 이 정도는 경도가 한 8, 2, 3 나오네요. 일반석이랑 좀 다르고요. SIC가 많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야무입니다. 공룡 머리통이 쪘죠. 이 정도는 머리만하게 쪘는 거예요. 이것도 머리만하게 쪘어요. 그래서 이거는 공룡 도라석이 맞고 지금 옆에 옆 모습을 볼 때 티라노스 사우루스 좀 닮았어요. 제복합니다.